물의 성질을 결정하고 물의 성질이 커지면 파동이 커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수확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이 얼만큼 활성화되느냐가 수확량하고 거의 비례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함하고 관계를 한다고요 기본 땅하고 그래서 먼지거리를 해야 되냐면 차에다가 1톤 화물차에다가 사판자루 2명이서 딱 싣고 어디로 가냐면 하천변이던 아니면 산에 가면 인도라고 해서 깎인 흙이 있어요 깎인 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인도에서 떨어지는 흙 생흙 파우면 안 돼요 떨어진 흙에 미세토가 안 들어있는 거 그거를 파서 천평에 1톤차 한 찬씩 무게로 2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뿌리면 그냥 비료 뿌린 것처럼 표면에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는 정도의 천평에 2톤이니까 1루베니까 얼마 안 돼요 걔를 하나씩 가서 뿌려올 때마다 내 땅에서 발생되는 파장들이 달라져 이것이 충주로 충주 일로 오면 감남석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비료로도 쓰는 땅이 있어요 그게 비료가 아니고 뭐냐면 물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남석을 기버던지면 작물이 잘 나와요 맥반석을 포함하고 있는 게 감남석이라서 그래요 감남석 감남석에 포함된 게 맥반석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내 땅 모양하고 다른 곳으로 차를 1시간을 끌고 가서 1톤을 갖다가 던지고 동쪽으로 가서 퍼다가 던지고 서쪽으로 가서 퍼다가 던지고 그러면 내 땅에 땅이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공생물품은 사람이 제일 잘 괴롭히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을 집어넣으면 영원히 가요 토양개량도 한 번만 해주면 나머지는 작물들의 뿌리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15,000년 동안 농사지면서 70년 동안 화학비료가 들어오면서 땅을 한 번도 안 살리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70년 동안 빼먹었던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해는 정말 못 빠지게 고생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안 하고 농사해 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 고생은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땅을 가져다가 내 땅에다가 뿌려주는 일 이거는 미네랄을 얻는 것과 파동파장을 얻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래보다 조금 더 큰 걸수록 좋아요 흙 사이즈가 미세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흙을 물에 넣어놓고 녹기를 기다려봐요 몇 년간 녹을까요? 안 녹죠? 아들한테 녹나 보라고 하고 손자한테 녹나고 해도 안 녹아요 내 땅에 들어간 애는 안 녹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능을 계속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질량토라고 해서 계곡 같은 데서 쫙 여러 가지 흙들이 내려와서 쌓인 곳에 문제가 잘 돼요 그건 파장, 파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파동파장이 나오면서 작물이 자라는데 미네랄이나 영양소를 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흙, 토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흙을 저는 네 곳이라고 표현하지만 일단 내 게 있으니까 두 곳 이상은 갖다 놔요 도시락 싸서 푸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려요 둘이서 푸면 한 시간이면 열심히 푸면 되고 그렇게 해서 퍼서 갖고 와요 그래야지만 내 땅에서 드디어 이제 물을 들어간 물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흙에서 만들어내는데 두 곳을 다녀와요 이게 그냥 일단 흙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을 만들어야죠 토양을 만들어야지 뭐가 되냐면 농사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토양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미생물이 자르면서 생명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흙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활성소금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소금을 뿌리면 식물이 어떻게 돼요? 죽죠? 소금에다가 식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죽어요 근데 한 병에다가 내가 1kg를 뿌리니까 죽어요 500g을 뿌리거나 100g을 뿌리거나 50g을 뿌려는 안 받죠 그냥 배추 절이는 것만 봤으니까 이거는 소금은 무서운 거예요 농업에서 농업에서 그 저기 미네랄은 틀이에요 모든 것의 틀은 미네랄이에요 이 틀이 안 만들어지면 세포의 재생 세포의 생성 건강 작물의 수확 모두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미네랄이 미네랄이 갖추어질 때만 생명은 태어나요 그 미네랄의 기능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 미네랄을 활성화시키면 건강이 유지가 돼요 나이가 들어요 미네랄 활성화 안 돼요 뜨뜻한 데 누워요 그러면 온도가 딱 들어가서 미네랄이 살아요 그러면 기지개가 펴져 나이 드신 분들이 따뜻하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 미네랄이 활성화되고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미네랄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수십억 년 동안 땅 속에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이 토양 속에 있는 토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미네랄을 녹여요 그리고 그게 용출이 되죠 약순물처럼 용출이 되서 쫄쫄쫄쫄 물을 따라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가서 몇억 년 동안 있었어요 45억 년 이렇게 있었죠 45억 년 동안 땅 속에서 우러나온 애들이 바다에 가서 3%라고 하는 소금 길을 안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다시 그러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태초의 땅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집어넣는 건 땅을 원 모양을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야 얘기 들었으니까 마트로 달려가서 소금을 갖다가 쫙 뿌리면 땅이 살까요 아니면 우리 비금도 저기 염천에 가서 소금을 사다가 쫙 뿌리면 살까요 두 가지 다 안 살아요 두 가지 다 안 살아나요 정제염이나 정제염이나 제제염이라고 하는 소금은요 뭐냐면 화학적으로 전기를 걸어서 염화나트륨을 만들어서 합성한 거예요 땅 속에서 염화나트륨만 우러났을까요 칼슘도 우러났고 마그네슘도 우러났고 칼륨도 우러났고 황도 우러났고 그 외에 85종의 미네랄이 우러났죠 그런데 정제염은 염화나트륨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개를 집어넣는다고 땅이 원상태로 가지가 않아요 개를 먹는다고 몸이 미네랄을 채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제염이나 제제염을 먹으면 사람들이 천천히 병들어가고 고혈압하고 이런 것들 땅에다가 정제염 제제염을 넣으면 땅은 완전히 나트륨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사람 몸이 그냥 나트륨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과임된 나트륨에 의한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토양에서 우러난 것 토양의 원래 갖고 있는 지구의 총량 바다 속에 있는 미네랄의 총량하고 동일한 소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서 걔를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일 자연에 가까운 천일염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천일염은 천일염은 NACL의 함량이 78%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물이 몇 프로냐면 11%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7, 11 그러면 11 이게 뭐냐면 미네랄 땅속에서 땅속에서 천일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냐면 11염이 아닌 2, 3일 만든 소금 소금 11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비싼 거 먹어요 암염이나 이런 거 키로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무진장 비싸요 요만께 포장돼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키로당으로 따지면 2만 5천 넘어요 가장 유통되는데 싸게 해도 근데 우리나라에 그 암염에는요 얘가 이건 천일염이고요 정제염 제제염 만든 소금은 99.999 이렇게 가요 암염은 99.7% 미네랄 양이 0.3% 천일염은 11%예요 그러면 최소한 몇 배예요 서른 배 이상은 땅에 필요한 미네랄이 있어요 얘가 우리가 여기서 얻고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저기 칼륨 칼슘 마그레슘 황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0.3% 짜리 갖고는 너무 부족해요 이게 얼마만큼이 있는 게 자연이냐면 얘가 절반 이상이에요 자연상태에서 존재할 때 땅속의 미네랄 체계를 봤을 때는 얘가 절반 이상이어야 돼요 거의 60% 가까이 접근되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11%니까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그럼 5배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땅에 그래서 요 놈을 없애는 방법 이게 활성소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소재를 만드는 방법들도 쭉 하고 사용량에 대한 것들 얘기를 기본적으로 갈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공생 이거까지 하려면 오늘 너무 바쁘다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지만 기본적으로 장모는 성장이라고 하는 틀을 만드는 미네랄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건강 그 다음에 면역체계 농약 비료를 안 쓸 수 있는 기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농약방에 가서 사오면 되죠 얘를 그죠 되잖아요 판잖아 어 근데 걔들은 자연형이 아니에요 소금에 들어있는 애들은 뭐냐면 각기 바다에서 완벽하게 유리되어 있는 자유로운 아이예요 그리고 얘들은 뭐냐면 그냥 무기형 미네랄이에요 광물질에 이런 데서 유출에 이런 데서 그래서 뭐가 되냐면 흡수율이나 이게 전혀 안 맞아요 흡수가 된 다음에도 이거를 자연형으로 유기형으로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카씨 우리 철분제제 철먹으면 빈혈이 있으면 철먹으면 빈혈 낫죠 그러면 못을 씹어먹지 그거 순수한 철인데 소화가 안 되죠 철분제제 그냥 먹는다고 흡수가 돼요 안 돼요 말취장에서 뽑아낸 고급스러운 철분제제는 일부 흡수가 돼요 그래서 해모글루미를 만들고 빈혈을 해결을 해요 생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얘들을 독립되고 완벽한 자연 상태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활성소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솥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라는 거냐면 물을 뗄 수 있는 한 최대한 떼요 정말 최대한 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가스통을 50kg짜리를 3개를 걸어요 그리고 호스를 3개로 연결한 다음에 탁 틀리면 가스가 소리가 치익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용기가 커요 20kg짜리 8포대가 들어가요 160개를 거기다 때려넣어요 그리고 가스를 딱 켜서 완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고작 13시간 고작 13시간 떼기 불을 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시간은 단축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은 단축 그렇긴 한데 처음에 딱 때면요 뭐가 되냐면 11%의 수증기가 날라가요 더 타고 안 좋은 냄새가 딱 나오면서 손을 탁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분이 탁 나와요 초기에는 11% 빠질 때는 그 다음에 딱 타고 손을 탁 대면 수분이 없어요 그런데 가스는 계속 나와요 그래갖고 천일염을 계속 대면 무게가 25% 이상 감소해요 처음에 내가 100kg를 집어넣으면 쭉 대면 75kg가 안 돼요 무게가 계속 감소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성분을 날리면서 얘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수분이 날라가요 그 다음에 수분이 다 날라고 하면 소금이 어떤 색이 되냐면 노랗게 변해요 정말 이쁘게 이런 색으로 소금 전체가 노랗게 돼요 그 과정이 뭐냐면 유황이 활성화되는 거죠 소금 안에는 엄청난 양의 유황이 들어있어요 유황은 식물한테 꼭 필요한 문제죠 엄청난 유황이 활성화되는데 열을 계속 까두면 유황이 활성화가 돼요 그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소금 색깔에서 빨간색 파란색 무지개 색이 다 나와요 그 색을 이렇게 딱 해서 유래에다가 빛을 딱 비춰봐요 그럼 뭐냐면 우리 성운들 알죠 그 이렇게 저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우주 탐사 이런 데 가면 성운들에 보면 빛이 막 나오죠 그 빛 딱 똑같은 색으로 소금이 싹 바뀌어요 고작 13시간만 고작 고작 왜냐면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그 성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가는데 100g이면요 한평에 3.3헤배에 태추의 흙을 만들어내요 100g으로 한평에 그러니까 천평에 100kg면 천평에 100kg면 땅이 태초의 땅으로 돌아간다구요 미네랄이 풍부한 상태의 땅으로 돌아가요 색깔 정말 이뻐요 근데 이 소금을 가지고 다 구웠어요 그걸 구내를 잘 구웠는지 색으로 다 나와요 무게도 충분히 갔어요 이걸 내가 잘 만들었는지 어떻게 실험하냐면 거기다가 못을 일반 소금물에다가 못을 집어넣고 여기는 반대로 녹슨 못을 집어넣어요 녹슨 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 소금은 산화된 거예요 천일염은 열을 받고 태양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바다에 있는 성분이 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pH를 딱 찍으면 산성이 나와요 천일염은 정제염 제제염은 더 산성이고 천일염은 약산성이 나와요 이렇게 딱 하다가 노란색이 황이 딱 나올 때부터는 이미 알칼류로 막혀 있어요 소금은 칼라가 다 나온 소금은 한온성이 생겨서 거기다가 녹슨 못을 딱 집어넣으면 녹슨 칼을 집어넣고 일정시간 지나면 칼날이 다시 딱 살아나요 한온이 돼요 땅에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땅이 한온이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요 고작 13시간이에요 정말 고작이에요 몇 십억 년 동안 잃었던 시간을 13시간 만에 돌려놓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거의 가마솥 같은 데다가 뚜껑 닫고 해도 되나요 뭐 자유 뭐 예를 들어서 양은솥 같은 데 해봐요 산물하고 나면 속이 어떻게 되는지 13시간 동안 지켜줬어요 그렇게 안 지켜봐도 돼 하면서 자꾸 짬 날 때마다 자꾸 저 그래서 자꾸 저어주고 있어요 고작 13시간만 저어주면 된다니까 여기 그냥 하여서 사서 쓸래 조금씩 조금씩 밀폐된 장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나스 피해 나고 오븐 된 공간에서 해야 되고 나무 같은 걸로 해야 되고 수선이 너무 얇으면 두꺼운 스테인리스 그릇을 써서 제가 만드는데 평균 10번이면 이 두꺼운 스테인리스 솥이 탁 녹아서 사라져요 이런 주문소 써도 몇 번 쓰면 눈이 열어서 가듯이 철이 다 벗겨져요 축광화 갔었는데 소금을 펴더라고요 소금이 그건 아니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500도씩에서 한 몇 시간씩 했는데 색감은 거의 활색비 거의 없습니다 거의 홍역해 내가 봤어요 그 간수가 있는 소금류로 간수를 써야 되나요? 생소금? 바로 나온 거 간수 흘러내면 아니 저기 간수 빼면 바보 간수로 왜 빼냐면요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먹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나눠 먹는 기술이에요 간수를 빼서 그 간수를 어디서 써요? 단백질을 응결시키는 두부 할 때 해갖고 이걸 쓰고 고 고미네랄을 쓰고 이런 목적들이에요 원래 소금은 생소금이에요 절대 암염 정제염 제제염은 소금이 아니에요 이건 독이에요 이건 독이에요 1001년만에 유일한 소금이에요 그나마 그럼 여기에서 들어온 붉은 색깔의 소금들을 먹는 건가요? 분홍색 빈크스는? 그냥 그거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독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맛있다고 분석을 해요 아 아 맛있다고 아니라니까 그것만 먹는 분석해봐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99.7%라니까 들어있는 게 아니 NACL이 이게 비싼 건데 그냥 줘서 그것만 그분한테만 드시라고 그래요 절대 먹지 말아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얼른 치워놔야 되겠다 제발 아니 근데 어느 분은 바닷물도 흡입